음악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가 적용되면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 장소도 있어 잘 숙지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해제 시기는 30일 0시를 기해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이렇게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는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며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지만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3밀, 즉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특히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석,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 합창, 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까지 포함한 마스크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향후 2단계 해제 논의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약국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임으로 약국과 고객 간에 불필요한 실랑이도 오갈 전망이라 안내문 등을 게재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파인 뉴스였습니다. K파인 뉴스